저는 온라인상에서 비너스 맨션이라는 타이틀로 작업 활동 중인 이솔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어렸을 적 주변 친구들이 메이플 스토리를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크젤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 나름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선 초반 작업은 게임에 등장하는 맵을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가 뭔가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느낌? 맵을 그대로 따라 그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게임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나 사물을 통해서 핑크빈은 작업에 반영하게 되었어요 우선 네크제에 오셔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넥슨과 함께한 작업을 감상해 주실 때는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